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차비로우시고 주권적이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는 성경이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포기를 모르는 끈질김 그리고 인내는 어떻습니까? 이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끈질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끈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도 이삭도 끈질긴 사람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씹어먹을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조금 기분 상하면 안 한다 하고 조금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게으르고 그리고 의지 박약한 우리를 끈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만약 천국 올림픽에 끈기 있게 매달리기 종목이 있다면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야곱입니다 야곱은 일단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매달리기 천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은 매달림의 일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야곱은 형에서의 장작권과 축복에 매달렸습니다 청년 야곱은 라해를 향한 사랑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룬 야곱은 재산을 모으는데 전력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뭔가에 매달려 붙들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직장의 건강의 외모에 쾌락의 명예와 권력에 매달려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까? 오늘 수요일에 나오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는 위기가 닥칠 때 드러납니다 내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평온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야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가 닥쳐올 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도울 만한 사람들에게 매달립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중독과 쾌락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면 늘 실망과 상처만 남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은 금세 한계를 드러냅니다 중독과 쾌락에 매달리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올 뿐입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야곱이 우여곡질 끝에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 이제 살았다 한숨을 돌리는데 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20년 전에 동생 야곱에게 속아 장작권을 빼앗긴 후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던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형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정도가 아니라 원수되었던 형과 화해하게 됩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 첫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은 얄미울 정도로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매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다 그러셨죠? 누군가에게 매달린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다 구겨버리고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사람이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요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만약 내가 형에게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넀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미안했던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간고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여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형 애소를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형 애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준비한 예물이 염소와 양을 합쳐 550마리나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야곱은 형 애소에게 예물을 보내고 캄캄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그 많은 재산도 약복강가 너머로 보내고 이제 외로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매달렸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야곱은 끝까지 매달립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장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기 직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한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삭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이상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엘을 만났을 때도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요 라반의 조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뒤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천사에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정말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마 가슴을 치며 흐른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끼워졌습니다 조금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몸을 박살을 내더니 이제 그의 이름을 물으시며 야곱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야곱은 이제 몸도 마음도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려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드디어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토록 바랐던 축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운 빈다 형과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 두려워했던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나갔습니다 야곱이 구했던 축복 그것은 바로 원수되었던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창세기 32장 33장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관계가 가장 친밀해야 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만한 지옥이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깨어진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랫동안 풀지 못한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깨어짐이 곧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짐의 축복이 완성된 것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반석을 깨뜨렸을 때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소시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함으로 그 영혼도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보혈의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깨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내가 깨어져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12월 12일부터 8주간 VIP 초청 주일로 정하고 영혼구원에 애쓰고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을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한 분 모시고 오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로 훈련 받는 저도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구원하기로 작정한 죄의 백성들 이곳에 무릎 꿇는 거 그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십교 또 세련된 방법 많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구원하실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축복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끼어지지 않으면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눈물의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물질 내 몸이 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 깨뜨리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저도 평소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던 또 VIP가 있는데 때마침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와서 부탁할 일이 있는데 오늘 점심시간이 괜찮으면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웬 떡입니까? 원래 일면식도 없었던 분인데 인터넷 카페에서 그분이 뭔가 질문을 했고 제가 성심성의껏 잘 설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그분한테 참 좋았나 봐요 감동이 됐나 봐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지금 이제 2년째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희망행복 가을 축제 때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전라도 출신이고 또 저는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서 늘 만나면 식사 대접을 그분이 해주셨는데 어제는 제가 마음 먹고 제가 미리 가서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식사 후 교회 카페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에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귀한 손님들 모시고 또 행사하는 주간인데 꼭 한번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색이 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지난번처럼 행사하면 모르겠는데 예배는 좀 거시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아내분 쪽이 또 친가의 누구도 저를 몇 개를 세웠대요 그 정도로 불도가 센 집안인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다리 목사님이 설교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 이번이 좀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혹시 교회에서 전도 몇 명 하라고 할당해 주고 그만큼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아니 혹시 사장님이 그 실적 못 채워서 피해볼 일 있으면 제가 와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를 도와준 게 얼만데 저도 상부상조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몸된 괴를 어떻게 보고 거지 동양하듯이 오겠다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인데 알지도 못하고 이런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한 번 예배 드리다가 인생 바뀔지 누가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에 실적 쌓는 건 영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에 실적 좀 올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꼭 마누라 꼬셔가지고 제가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얼마 전에 은퇴한 경찰이 있는데 제가 연락처를 두드릴 테니까 전화를 해봐라는 거예요 그분 오실 거라고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던 한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축복의 기적은 우리의 매달림과 우리의 깨달음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짐하면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집시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집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집시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집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10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한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한심령이 바로 오늘 나누었던 그 깨어진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심령은 내 남편 때문에 내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듣는 이 상황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남편 그 말 안 듣는 내 아이 하나도 받아내지 못하는 내 안에 사랑없음을 속상해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듣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오는 그 깨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상한 마음이 없다면 애통의 눈물이 없다면 깨어짐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의 심정을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의 담배를 내려서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짐으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읽고 다른 기도 제목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읽고 우리 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깨트리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남은 한 달 동안 매달리고 깨어져서 VIP를 초청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깨뜨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하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깨어지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배겨하지 못하고 눈물을 내리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빈척한 인상을 하여 경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한 달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남은 기간 VIP를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폭풍을 늘려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없고 애통에 눈물이 없고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회개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비참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나님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더 가로가 되어 하나님 사용하기 편한 하나님이 새롭게 빚기 편한 하나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 속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져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